제작진 가자 이제 응? 마쓰만 내 거 왔어요 마쓰만 내 거 왔어요 마쓰만 내 거 왔어요 마쓰만 내 거 왔어요 암너들만 나오는 중 아 그렇구나 근데 얘가 더 여성스럽게 생겼다 네 좀 그래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주둥이가 메리드 장소였어요 네 맞아요 몸 완전 크겠어 이즈사님 계속 처음 나들이에요 처음 주사맞아요 주사맞아요? 똑 닮았네 엄마 아빠? 똑 닮았네? 오우 예뻐 좋아요 재밌어요 잘 돋아요 엄청 잘 침대도 올라와요 계단 이용해서 침대도 올라와요 땀 나시네 지금 기침이나 토하고 나 살짝 이런 거 맞죠? 네 토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엄마가 핥아서 해줘요 깜남쟁이 때 형이랑 같이 해주시는 줄 아는데요 가끔 이렇게 막 끊는 행정이 너무 많으면 이번에 이번에 이거 저에서 많이 키우시는구나 여러분 막 다른 서울 경기지역 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인사 안녕 어 숨겄어 어따지 멈출이 아세요 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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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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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리는데 재밌어 이기면 나쁘지 않아 제멋 이기면 되었더라 토대 너무 바쁜줄 슈우우우우우우우 소스 앗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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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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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